자 다음은 파래 복둥이 차량을 시작합니다. 조금 더 들여 쓰게 해도 상관없어 보이죠? 조금 들여 쓰게 해도 상관없고, 재량행위인지 사법심사 방식을 시간이 없을 때는 이제 별도 질문이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쓰고 별도 질문이 없으면 곧바로 실익으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목차를 썼다면, 이런 목차를 썼다면 반드시 사안은 뭐가 문제 되는지 이걸 꼭 언급해 줘야 돼요. 좀 띄워서 이렇게 써야죠. 눈에 띄게. 자 벨페이사인 법적 성격. 그렇죠. 보통 이제 반가로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쪽은 지금 벽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냥 반가로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별도로 물으면 7점 내지는 10점 배첨을 쓰고 부수쟁점으로 논의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 게 좋겠어요. 자 재난권 불행사. 그렇죠. 판례로 꼭 써야 됩니다. 판례를 써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정확히 근거와 법률을 언급을 꼭 해줘야 돼요. 잘했네요. 법령 보충 규칙. 그렇죠. 법령 보충 규칙의 근거도 최근 행정기부법 2조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예전에 행정규제기부법 4조 양 단서를 많이 썼는데 행기법도 언급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논의 쑥 나와버렸는데 법령 보충자 행정규칙의 해당 여부를 조문포석을 통해서 해당 여부를 꼭 언급해 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포석은 아주 구체적으로 잘 했어요. 그렇죠. 조문 언급 잘 했습니다. 법령 보충자 행정규칙에 해당 되는지 여부도 좀 언급해 주면 더 좋은 답안제가 되겠어요. 재생계 신고 의미 종료. 구별 기준이 중요하죠. 구별 기준은 제가 이거 다시 정리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자체대보에다가 꼭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최근에 행정기호법 34조 태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석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구별 기준에 맞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을 신고를 수리하여야 된다. 수리 의무 규정이 있는 걸로 주든지 아니면 통기 및 간주 규정을 줄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종례의 논의도 써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행정기본법에 따라서 입법이 이루어진,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과거의 판례를 사례로 만들면 국법화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즉은 행정기본법이 반영되지 않은 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더 풍부하게 구별 기준에 맞게 좀 써주는 연습이 필요해 보인다. 나머지는 지지승계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준법률 행위 중 수리 행위다. 이런 것만 정확히 써주면 되겠네요. 사내 해결은 질문에 대한 답만 쓰세요. 여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급처리를 했네요. 시간 없을 때는 이렇게라도 꼭 써야 돼요. 좋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죠.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가 나왔는데 항상 이런 목차가 나올 때는 쟁점 이름이 있어야 돼요. 쟁점 이름을 써주려고 노력을 꼭 해주세요. 다음. 별표율과 가정부가처분의 법적 성질 별도로 묻지 않으면 5점, 100점 정도로 간단하게 써야 되고 만약에 별도로 물어보면 이게 보통 10점 그럼 얘는 5점 정도로 써줘야 되죠. 그 정도 분량에 맞게 법규모 형식의 행정규칙 이게 어떻게 보면 법규모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이라는 쟁점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결적으로 사전에 논의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조문포설을 통해서 얘는 지금 형식은 이러이러해서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내용으로 볼 때는 제재처분과 관련된 무슨 무슨 법 제 맷조에 따른 처분의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다. 이렇게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고 있는 경우 과연 그 법적 성질을 대적 구성에 있는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학설을 이름만 땀빡땀빡 그냥 세 개만 쓰지 마시고 보통 절충설을 좀 늘려쓰는 그래서 한 두 줄은 써주세요. 학설을 한 두 줄은 채워. 왜냐하면 이름만 한 줄을 이렇게 쓰면 뭔가 너무 허술해 보여요. 두 줄은 써줘야겠다. 과징금, 변현된 과징금, 재량행위인지 구별기준은 두 줄만 써주고 사안포섭으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자, 과징금보다 차원의 위법 여부 오, 좋아요. 비례, 재량권 불행사 뭐, 그렇죠. 사실호인 같은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지 꼭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설문에서 문제되지 않더라도 간단간단하게 논의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자, 사실호인이 문제될 수 있는 내용도 있으니까 꼭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뭐 여기는 잘 썼는데 다음 고시의 법적 성질 법령 보충된 행정규칙인지 그렇죠. 조문을 더 정확히 맷조이에서 유임을 받았고 이 고시된 내용에 반하면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다. 법적 성질 대적고속력이 인정되는지 자, 조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포섭해야 된다. 그런 거 외에는 아주 좋은 답안지 형식을 잘 취하고 있어요. 질승계 반려의 처분성을 논의하려면 신고의 법적 성질이라는 목차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지금 신고의 의미 구별 기준이 나왔고 수리의 처분성 일반 논만 썼는데 오히려 큰 목차는 어떻게 보면 아, 여기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썼나 보네요. 이 사건 신고의 법적 성질 그 안에 의미 구별 기준이 들어가는 거죠. 일반 논의 그리고 이 사건 의뢰, 수리 반려의 처분성 그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관련 판례를 쓰고 사안의 경우 포섭을 써줘야 되는데 일단은 처분성 여부 관련해서 일반 논으로는 처분 개념을 논의해 줘야겠고 그럼 제일 마지막에 처분 개념으로의 포섭도 수미성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관련된 판례도 쓰고 그래야 되겠죠. 여기는 지금 들여서기 조금 더 해서 써야 되는데 구별 기준이 좀 중요하잖아요. 구별 기준에 맞게 포섭하는 걸 정치하게 하는 거기에 배점이 몰리겠죠. 일반 논보다. 행정절차법, 행기법까지 언급한 거 좋았어요. 그러면 구별 기준 관련해서 행기법 언급을 우선적으로 좀 해줘야겠죠. 이거는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했으니까 그때 강의 시간에 했던 것처럼 목차 구성을 다시 좀 하고 내용도 자체 답에 반영해 줘야겠어요. 나머지는 좋아요. 이 정도도 굉장히 잘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더 행정기본법에 맞게 쓰는 법 이런 것들 강의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자체 답에 반영을 꼭 해주세요. 재개 가능성. 여기도 마찬가지 문화판검이 나오면 쟁점이름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은 정말 다들 어렵게 썼네요. 지금 사실상 양수인에 관한 판례는 일단 몰랐던 것 같고 그리고 제재서의 승계에 관한 내용 제재효과의 승계에 관한 조문에서 그래서 장래 가중적 제재 위험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다시 다들 써봐야 돼요. 워낙 어려운 쟁점에서 다들 못 쓴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번 난이도가 최상이긴 하지만 논리는 좀 잡아야겠어요. 좋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미 앞에서 유사하게 배웠던 거 다 잘 썼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지금 많이 놓치고 있는데 제재효과가 승계 되니까 양수인에게 장래 가중적 제재 위험이 생겼다. 그래서 이를 다툴 법률상계획이 있다. 법률상계획은 어떻게 보면 원구적격과 협의소에게 다 걸쳐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진짜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답안지가 상당히 좋아졌네요. 구별기준. 오 여기는 잘 썼네. 1차적으로. 그렇죠. 불분명할 때. 오 여기는 구별기준에 아주 잘 썼어요. 사안의 경우. 지금 구별기준에 맞게 이렇게 포섭을 했죠. 여기 목차가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구별기준을 쓰면 사안의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사안의 경우를 목차로 따 써도 됐겠네요. 지금 구별기준에 맞게 사안 포섭을 상당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논리성이 아주 우수하네요. 소재계획법성. 신고 관련해서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성 제의가 가능한가 처분개념부터 좀 써주면 어떨까요? 처분개념. 쓰고 그 처분개념이 맞는지 논의를 좀 해주면 좋으니까 처분개념 정도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원구적격의 간단하게 썼네요. 손이 양수인을 주장해서 다툴 수 있다. 여기는 제대로 쓴 답안지가 거의 없는데 워낙 어려웠어요. 다시 한번 쓰는데 이럴 때는 제재효과의 승계만 잡았어도 고득점할 것 같아요. 사실상 양수인에 관한 판례는 이거는 여러분이 좀 알기 힘들었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제재효과가 승계돼서 장래 가정적 제재의 위험이 있어서 소익도 인정되고 원구적격에서도 자신이 승계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그 영업자의 불리한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그런 법률상의 얘기 있다.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둡니다. 좀 어려웠어요. 나머지는 쟁점이름은 정확히 적어주세요. 쟁점이름. 쟁점이름 쓰고 관련된 판례 소결 학설도 일단 암기는 해야 되겠지만 배점이 높은 파트는 다 쓸려고 노력해야 돼요. 소결하고 판례하고 이번 시험 문제는 좀 어려운 게 있었죠. 사실상 양수인에게 양도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다툴 법률상이 즉 원구적으로 인정되는가 그리고 제재효과의 승계에 따라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제재처분까지 차수가 계산되면서 누적적 차수가 계산되면서 장래 가정적 제재 위험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미 양도인이 과증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과증금 부가처분은 이미 집행이 끝났죠.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증금 부가처분 나왔고 양도인이 자신에 대한 과증금 부가처분은 납부도 끝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목적 달성을 다했기 때문에 과증금을 소멸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반의 전력이 법적 지위를 승계할 양수인에게 가정적 제재 전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소멸한 처분을 다툴 회복되는 법률상 계획이 있다. 12조 후문에 따라서 소익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구적격 자신이 양수할 법률상 지위와 관련해서 다툴 수 있는 법률상 계획이 있다. 이 논리구조 간단간단하게라도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다반지가 상당히 좋네요. 지금 보니까 초반과 다르게 중반 넘어가면서 다반지 질이 거의 고득점 다반지로 다 바뀌어 있어요.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